이걸 그냥 받아서 어떡해. 괜찮아요. 진짜. 네, 이거 와봐. 잘못 받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땅콩이라고 해서. 아니요, 저 괜찮아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저 프랭크 프렌즈 니키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아줌마한테 얘기해 고칠 줄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의 리액션 보기였습니다. 렛츠 고! 만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제 나라에서 여자분 추워 보여요. 우리 고칠 선물을 줘요. 이거 한번 받으세요. 왜 그래요? 너무 추워 보여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 많이 받으세요. 고칠? 아니요. 꽃 찾았어요. 여기 있어. 안에. 없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예요. 저 한번 받았어요. 아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요? 네, 안 받았어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그냥.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매일 앉아고 있어요. 여기요? 네. 힘들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좀 꽃을 받으세요. 어머, 왜 꽃을 받으세요? 그냥. 너무 예뻐 보여요, 이거. 네네네. 너무 예뻐 보여요, 이거. 네네네. 너무 예뻐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 선물.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남은. 생일품을 좀 받으세요. 딴 사람 좀 2% 아가씨. 안녕하세요. 뭐세요? 안 추워요, 여기?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네. 요즘에 너무 추워서 여기 좀 꽃을 받으세요. 어? 그냥. 그냥 받으세요, 선물로. 네. 생일품 많이 받으세요. 네, 조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너무 좋아요. 여기 꽃을 좀 받으세요. 왜요? 그냥 그래요. 너무 예뻐 보여요. 나요? 네. 많이 예뻐서 꾸준하고? 네. 그래서 예쁜 많이 받으세요. 그냥 예뻐 보여요, 꽃을 주고 싶어요. 네, 조심해요. 그래서 예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춥죠? 너무 좋아요. 늘 안 추워. 안 추워요? 진짜? 그렇게 많아요? 물이 있어. 근데 저는 너무 춥죠? 그래서 여기 새해품 많이 받으세요. 여기 꽃을 좀 받으세요. 아니. 아니요. 그냥 선물로 주고 싶어요. 세상에. 아,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받은 선물 아닌 것 같은데. 암물로 그냥 넣어도 돼요. 아니, 이거를 그냥 받아서 어떡해. 그냥 예뻐 보여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요? 네, 영웅 받으세요. 네, 영웅 받으세요. 네, 영웅 받으세요. 네. 빨리 이래, 나. 빨리 이래.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진짜. 아니, 이리 와봐요. 아니, 근데 갑자기. 아니, 화나요, 화나요, 화나요. 아니. 어우. 감사합니다. 저 비싸고 저 갑자기 죽을 때. 아, 지금. 제가 새해품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왔어요? 저 오카이나에서 왔어요. 아유. 오카이나. 오카이나. 네. 맛있어요, 그거 알아요. 네. 먹어봤어요? 네. 근데 이만큼 맛있는 거 안 먹어봤어요. 저 힘이에요. 거짓말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지금? 서울에서. 맞아요. 추운데 옷도 얇게 입고. 네. 괜찮아요, 그렇죠? 힘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요. 네, 조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맛있어. 뭐해요? 요즘 너무 춥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 꽃을 좀 받으세요. 아, 왜요, 왜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좀 받으세요. 저 해품 많이 받으세요. 네. 화이팅. 네, 조심해요. 아니요, 그냥. 그냥. 선물로. 왜?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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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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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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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좀 꽃을 받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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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예뻐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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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받을게요. 네. 싫어요? 선물? 아니 좋긴짖아요 아니 좋긴짖아요 아니 좋긴짖아요 여기 약권질려 받았어 이렇게 아니요 너무 예뻐 보여요 여기 혼자 여기 조심해요 옷을 가득하게 입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죠? 좋아요 여기 좀 구출받으세요 너무 예뻐 보여요 구출받으세요 아우 소금품도 많이 받으세요 조심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요 여기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뭘 드릴까요? 이거 한번 좀 받으세요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구출받으세요 아니요 그냥 선물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행복한 기분 만들어요 그냥 선물로 좀 받으세요 왜요? 미안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놀거에요 아이고야 여기서 행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조심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 보여요? 안심심해요? 네 재미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새해폰 많이 받으세요 왜 꽃을 줘요? 그냥 선물로 너무 예뻐 보여요 여기요 여기 새해폰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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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